올해 서머 타임이 이번 주말로 돌아왔습니다. 수면 패턴에 익숙해지기 위해 이번 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기를 권합니다. 캐나다는 1908년의 서머 타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서머 타임은 12일 일요일 오전 2시부터 시작하며 아침은 더 어두워지고 밤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 날은 하루 23시간으로 1년 중 가장 짧은 날입니다. 올해 서머 타임은 11월 5일까지입니다. 서머 타임이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스케쳐 원주, BC주의 북부와 쿠테네이, 온타리오주와 쾌백주 일부 및 유콘주에서는 1년 내내 같은 시간대를 사용합니다. 일요일 저녁, 집에 있는 모든 시계의 시간을 바꾸는 것을 잊지 마세요. 1년 중 월요일 아침, 모닝콜이 가장 잔인하게 느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멘